우리 당권을 지정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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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악몸이 그대로 내간이 되고 폭탄이 되어 리문박 육족폐단과 구하성을 이 땅 이 한 아래에서 영영 성돌이채 쏠어버리겠다는 것을 교리하면서 조선의 민군 복대를 열렬히 단언합니다! 온갖 행을 다 저지른 리문박은 살기를 그만둔 자입니다 저는 우리의 최저전을 머독한 리문박 육족폐단을 순군의 무한 궤도로 형체도 없이 짓밟아버리고 산산히 식조각내 버리겠습니다 어찌 자기 부모를 머독한 자들을 가만둬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두 딸들을 리문박과 구페르난들을 시정자도 없이 말려버리게 한 종일 성전에 맨 앞장에 내세우고 저도 비록 가정부인이지만 1950년대 남강마을 여성들처럼 이 선에 총을 잡고 조선의 민군대에 입대해서 우리의 최고 전함을 건드린 자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쏠어버리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합니다!